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경기 회복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통기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.4% 증가했습니다. 관공업, 서비스업, 공공행정, 건설업 등 전 분야의 생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. 특히 소비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. 소비는 전월 대비 2.4% 증가해 2011년 3월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명절 효과가 사라지는 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